달걀도 문제지만 닭고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식용육계가 전수조사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닭고기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간 곳은 알을 낳는 산란계 쪽이고요. 알을 낳지 못하는 노계들과 육계라고 하죠. 그냥 먹기만 하는 육계들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왜 산란계만 하느냐 육계까지도 함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육계는 육계장 먹을 때 고기라든가 닭볶음탕 이런 데 들어가는 고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견이 나뉘는 게 이게 살충제가 들어갔을 때 닭 자체로는 해독작용이 있어서 쌓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을 경우에는 쌓이기 때문에 닭 자체 치킨이라든가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쌓일 수도 있고 육계농장에서도 진드기 잡기 위해서 살충제 뿌리는 경우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분분하기는 한데요. 우선적으로는 육계장이라든가 닭볶음탕, 치킨 여기까지는 좀 우려가 확산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뚝뽕 보고 놀란다고. 걱정은 되죠. 달걀 사태가 벌어지니까 모든 거에 의구심이 들러듭니다. 믿지를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닭고기 그리고 달걀은 특히 가장 저렴한 단백질 공급은 아니겠습니까? 많이 먹는 식품이니까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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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